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모든 눈이 예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목적지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오시옵소서 I'm asking you fill this room with your power 이 공간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fill this room with your glory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I'm asking that tonight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의 인을 치소서 you would touch lives you would touch lives 삶을 만지소서 you would change destinies 우리의 운명을 바꾸소서 we want to engage with you tonight 당신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so come Jesus 그래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do all you want to do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 하시옵소서 I pray that your fire 당신이 불임을 고백합니다 will fall on us tonight 불러오시옵소서 fill us with power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소서 come 오시옵소서 come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so grateful we're so thankful 너무나 감사합니다 you love us so much 당신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lord I ask tonight 오늘 밤 주님 that you would set watchmen on the wall 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you would define people tonight 오늘 사람들의 자신의 삶을 정의 내리게 하소서 you would make their destiny clear we trust that you will speak 당신이 오늘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that you will speak to us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I ask you to release revelation in this room 그래서 개시를 이 자리에서 풀어주소서 help me to speak as your oracle tonight 그래서 내가 오늘 예언자로 이 자리에 선포하게 하소서 we love you lord 사랑합니다 주님 in the name of Jesus everybody said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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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how many love the bible 성경 사랑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I love the bible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the bible is alive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I love that you can read it a thousand times 천번을 읽어도 and the thousand and oneth time it jumps off the page at you and it defines you and it defines you you know I believe that we are to be a people that hold the bible above our heads and we allow the bible to speak to us our identity and speak to us our destiny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and speak to us what is reality 그리고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I don't believe reality comes from social media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현실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 don't believe it comes from YouTube 저는 유튜브에서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 don't believe it comes from politics 저는 정치에서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 don't believe it comes from our news channels 뉴스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고 it comes from this word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현실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사랑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일 뭐가 뉴스의 헤드라인일지 우리한테 먼저 말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뉴스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소셜미디어, SNS를 믿지 마시고 정말로 미래에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날,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흥분되고 익사이팅한 날 두 날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가 본 날 중에서 가장 흥분되고 신나는 두 날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두 날이 어떤 날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하는 날은 전 세계적 부흥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를 만질 거라는 소식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분의 영광 앞에 나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방언 가운데서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대한 부흥이 이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그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눈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의를 나라 가운데 가지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다시 주인 삼으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아멘을 더욱더 크게 하셔야죠 이런 놀라운 사실은 훨씬 낫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을 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두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몇몇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중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62장이 그 구절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그거를 중요하게 삼기 원해요 그거 이해 가시나요? 저는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 제 삶에 중요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제 삶에서 중요하게 원해요 그게 이해가 가나요? 아멘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핵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너의 공의를 열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와의 손이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의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자기가 절대로 안 쉬고 이뤄낼 것이라는 자기가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계세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나 쉬지 않을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그 말에 집중하고 싶겠죠 저는 쉬지 않겠습니다 저는 휴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요 주님 뭐가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해서 당신이 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가요 내가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인데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공의로 불탈 때까지 시온이 구원으로 불탈 때까지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럼 주님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이 당신을 위하여 불타게 원하시는군요 만약에 당신이 그걸 원하시면 나도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가요? that you wrote entire passages of the Bible saying that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y're on fire for you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이 구절을 할애해서 이들이 불탈 때까지 자기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시나요 and I had to realize that God's purpose in Israel is extremely important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구나 and He boils down to this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의됩니다 God chooses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He gets to pick 하나님은 선택권이 있으십니다 He gets to decide who He chooses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and so the thing that's going on with Israel is that God has chosen this nation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는가 왜 이거 선택이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득을 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 구원의 계획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장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의 영웅을 세워서 사탄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물을 보낼 것인데 그 인물은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되고 장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장세기 15장에 나온 그 인물 그 사람이 영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열반들을 만들겠다 너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는 열망에 대한 축복이 될 것이다 이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나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취하시더니 그래서 야곱을 무너뜨리십니다 야곱이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그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었죠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집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그런데 유다라는 아들에게 예언할 때에 그 사자, 하나님의 통치의 지팡이가 그에게 붙들릴 거라고 하고 있어요 너의 핏줄로 그것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백성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떠났다 함께했다 떠났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결국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떠나고 다시 구원자를 찾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를 보내십니다 예수가 아까 말했던 영웅이자 구원자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가 나오게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왜 결정하시고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원하시는 분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닌 다른 사람을 고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 나라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이 본문 62장을 보면 뭐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보내려고 선택했는데 내 아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야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내 아들이 태어나게 하려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이 민족이 다 구원 받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과정 가운데 저들 중에 아무도 잃기 싫어 나는 저들이 구원으로 불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봤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저의 마음이 그 마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언하실 때 이스라엘아 너는 구원 받을 것이다 너는 정의로 불탈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의 정의를 공의를 볼 거야 모든 나라의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있는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2700년 전에 쓰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온 지구상의 본이 될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 되실 때 나라가 어떻게 작동할지 보여주게 될 거야 제가 이거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거에 대해 진지하시군요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 받는 거 원하시는군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제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들이 당신의 손에 빛나는 왕관이 된다는 말 이해해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걸 이해해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걸 이해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헵시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뷰라라고 부른 것인데 하나님이 결혼한 존재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사람들 당신 안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영적 존재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이 뭐에 대해 진지한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이것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했다 이미 했다고요? 그래 이미 했다 나는 마지막에 있을 일을 처음부터 봤다 나는 내가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만큼 어제 내일 동일하게 있다 나 이미 그걸 했어 나 이거 이미 봤어 이스라엘 정의로 불타고 내 독생자 사랑하게 될 거야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충만함이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이끌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전세계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개시록에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모든 나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를 덮을 거예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구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것이다 모든 유대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 거대한 부흥 가운데 지구상 모든 유대인이 구원 받을 것이다 큰 추수가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안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대적하잖아요 제가 유대인들한테 전도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말하자마자 저 사람들 저를 딱 대적해요 다른 거 말할 게 없냐고 이렇게 합니다 번역을 더 잘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저 사람들이 마치 꺼지는 것 같아요 전원이 주님 어떻게 이거 하나요 내가 이미 했다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이미 했나요 계속 읽어봐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낮과 밤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들아 쉬지 마라 주님 쉬게 하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이 온 나라의 찬송을 받게 할 때까지 쉬지 마라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하실 것이고 이것을 하는 방법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저는 그냥 나타나서 그래서 몇 천 미터 크기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터뜨리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근데 나는 네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성벽에 파수꾼을 세울 거야 성벽 위에 파수꾼이요? 그들은 쉬지 않을 거야 낮과 밤으로 조용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쉴 시간을 안 줄 거야 왜냐하면 저들이 계속 나한테 나라 좀 보내달라고 물을 거야 그래서 그 파수꾼들의 울부짐을 통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과 찬송 제목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쳐다본 것이 기억납니다 당신이 세웠군요 당신이 이미 세웠군요 그러면 이미 그것이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어 맞아 이미 세웠어 내가 왜냐하면 미래를 이미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래에 그 파수꾼을 이미 세워놨어 그래서 나의 이 열정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할 거야 나는 쉬지 않을 건데 그리고 저들도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쉬지 않을 것인데 저들도 쉬지 않고 잠잠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아 잠잠치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쉼을 주지 마라 내가 나의 열정을 저들의 심장에 이식하게 원해요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유리하게 원하는데 그들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걸 원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얼마나 원하냐면 잠잠해지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멈추지 않을 때까지 내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때까지 제 구절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행하실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모든 나라에 찬송을 받게 할 것인가 다 구원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냥 그들이 다 구원 받으면 온 열방이 그냥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냥 구원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찬양받기 합당한 자가 거할 것이기 때문이야 어떤 존재가 다시 돌아올 건데 구원자 영웅 우리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통치하실 거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보자를 예루살렘에 세우고 시원으로부터 법이 나가고 그분의 가르침이 나올 것인가 그분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일 것인가 그래서 모든 나라가 예수를 경배할 것인가 그때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의 찬송 제목이 되는 거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은 전 세계적 추수에 대한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당신이 파수꾼을 세움을 통해 제가 이것을 읽을 때요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이거 진짜 살아있는 실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파수꾼이 그냥 막 관념적 그냥 묘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그 사람 봤어 세운 사람 내가 봤어 미래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대한 얘기구나 예수님 오기 전 마지막 때 그 시즌에 대한 구절이구나 그래서 그 파수꾼이 성벽 위에 자리를 잡고 밤낮으로 울고 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불타고 그것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깨달았는데 지금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운동 이거 이미 하나님이 몇 천년 전에 일어날 것을 보셨구나 제가 저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바라봤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저는 정말 좋은 중고등부를 데리고 있었고 몇백명 되는 유스를 데리고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저의 유스그룹은 미국에 있는 90%의 유스그룹보다 큰 그런 큰 유스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중고등학생에게 부흥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저희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붙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기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영을 통해 부흥 주셨어요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명이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수백 명이 하나님의 능력에 만진 바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시작하신 것처럼 또 동일한 방법으로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은 많아졌고 그런데 그 부흥의 영 그 부흥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저를 그것이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오피스로 들어가서 제가 제 비서에게 오늘 뭐 해야 돼? 하고 물었어요 이런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그거 다 그냥 캔슬시키면 안 돼? 나 지금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그 조그만 기도실 가운데서 엎드렸어요 세, 네 시간, 다섯 시간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불을 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임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맨날 임재 가운데서 계속 임재를 더 구하고 그런데 그 시즌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예언적으로 움직였어요 많은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적 말, 예언적 꿈, 그리고 인카운터 가운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뭘 하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때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집을 시작하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였어요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제가 캔자스 시티로 갑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께 말했어요 저 기도의 집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잘하던 유스 사역을 내려놓고 캔자스 시티로 갔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은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저 진짜 그걸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더 할 수 있게요 그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 심장을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캔자스 시티에 가서 국제 기도의 집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빨리 해야겠다 제가 빨리 그거 다 배울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세 달이 지나고 또 다시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별로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선두주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요 신부의 패러다임에 대해 얘기하지 않나요 나는 남자인데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라고 그래 나는 신부가 되기 싫은데 그래서 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모든 욕심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제가 제 야망으로 계속 하나님께 뭔가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로 콜링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뭘 주기 원하셨던 게 아니라 저에게서 뭔가 가져가려고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제 목적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저의 콜링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달이 지나고 워십 리더 미스티 에드워드가 디보셄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내용에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몰약의 산으로 올라가는데 몰약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의 산 그래서 앉아서 제가 생각해서 내가 지금 죽고 있다 저분이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나 지금 죽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왜 저를 죽이세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켄자시티까지 왔는데 하나님 당신이 저 여기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저에게 기도의 집을 세우라고 한 줄 알았는데 아이앱 그거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팬케이크 찍을 하라고 하신 건가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and I remember I was just crying 계속 울었습니다 and she just kept singing about dying 그런데 계속 미스티 에드워드는 죽음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and I remember the Lord he spoke to my heart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and he said do you know how blessed I am that you'd even try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냐 너가 이걸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냐 and I said Lord you like this 하나님 이걸 좋아하신다고요? 제 상태를 he said oh yeah would you just keep trying 계속 시도해봐 I said okay okay 네 알겠습니다 I finished out the year in Kansas City and moved back to Atlanta Kansas City에서 1년을 끝내고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왔어요 and we're gonna do the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을 해보자 and the whole time I'm thinking this is probably not gonna work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and you know the Bible says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ey labor in vain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 이상 그 짓는 것은 헛수고잖아요 I was saying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I'm just gonna move back to Kansas City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켄자스로 돌아간다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gonna work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I had 40 people 한 40명 정도가 있었고 and we started to have 40 hours a week of prayer 그래서 40시간 동안 한 주에 계속 기도를 시작했고 and then in just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t grew to 70 hours a week 그것이 70시간이 됐고 and I remember in 9 months it grew to 120 hours a week 그런데 9개월 만에 120시간 일주일에 기도하는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I grabbed some of my leaders I said, hey, come here, come here 그래서 저희 리더십을 불러서 and we got in the office and we began to talk and I said, hey, you think this is gonna work? 사무실에서 물었습니다 야, 이거 될 것 같냐? they said, well, yeah, we think it's gonna work 리더십이 말하는 거예요 어, 될 것 같아요 don't you think it's gonna work? 목사님은 될 것 같지 않아요? I went, oh, yeah 어, 될 것 같아 yeah, I think it's gonna work 어, 이거 될 것 같은데? I was the last one 제가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and I looked at him I said, you guys think this is gonna go 24-7? 제가 리더십을 보면서 야, 이거 24시간 가능할 것 같니? he said, yeah, don't you? 리더십이,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I said, oh, yeah, yeah, yeah 저도, 그래, 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and 16 months in, we went 24-7 그래서 16개월 만에 24시간 기도가 시작됐어요 it's the second worship-led prayer meeting in the world that went 24 hours a day 그것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 것입니다 and I was the last one to believe it 그런데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걸 믿는 것 and I was the last guy that God would choose 하나님이 뽑으셔야 했던 사람 중에 사실 저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because let me just tell you this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1999년 기억하는데 크리스찬 잡지를 읽는데 마이크 빅클이라는 사람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작했다는 것이 잡지에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 잡지를 보면서 야, 이거 봐봐, 왜 이래? 마이크 빅클이라는 사람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한대 it's like another guy that's just lost his mind or something 정신 나간 사람 한 명 더 있구나 I go, who would ever want to do a thing like that? 야, 누가 저런 걸 하길 원하겠냐? that's the stupidest thing I can think of 가장 바보 같은 것이야 I was the last guy 저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and we went 24-7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시작했습니다 and that was 2006 그것은 2006년이었습니다 and it's still 24-7 right now 지금도 24시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I mean, they've been praying through the night and it's at home, it's 8.30 in the morning and they're still going right now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아직도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약 1,100명이 이 비전 때문에 저희 공동체에 오고 있고 저희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2007년에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는 24시간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원도 없었고 사람도 부족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제가 지금 유스 사역자로서 계속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시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밤과 낮으로 기도하도록 이끄셨어요 이 구절, 파수꾼에 대한 구절이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였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야의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 구절은 여러분들 거예요 그냥 읽기 좋은 본문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본문의 주인공은 진짜 실제 인물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열정으로 불타서 밤과 낮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공간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이 왜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고 생각했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지 잘 모르겠는데 하게 되고 답을 말씀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듯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콜링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소망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목적에 대한 삶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맞춰야 하며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성벽에 있는 파수꾼은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해봤어요 30개가 넘는 국가 제가 모든 국가를 갔는데 그곳에 공동체들이 있는데 24시간 동안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동과 지금 핍박이 있는 나라에서도 남미와 중남미에서도 아프리카와 지금 아프리카에 기도의 집이 있는데 일주일에 60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온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집은 이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계신 몇몇 분이 지금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제 10년 깊숙이 이것이 다가왔어요 2013 제가 중국 내륙 지방에 있었어요 제가 선교 여행 사역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교회와 지하 신학교에서 계속 티칭을 했는데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기도의 집으로 저를 보내기 원한다고 했어요 중국에 그래서 번역가와 함께 기차로 태워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연락처를 그 도시에서 만나야 된 연락처를 줬어요 다음 날에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 연락처, 이 여성분이 저희를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서양 사람을 만나는 걸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서양 사람에 있는 게 보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아들과 저와 저의 통역가는 이제 프라이벳한 곳에서 만났겠죠 제가 듣기로 여러분 기도의 집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말했겠죠 그래서 그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저희 24시간 기도의 집이 24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가한테 통역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고 물었어요 24개나 하고 있다고? 가능하지 않은데 다시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물어봤는데 다시 대답이 24개, 24시간 돌아가는 기도의 집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통역이 틀렸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말해봐 기도의 집 하고 있냐, 몇 개 하고 있냐, 몇 시간 하고 있냐, 다시 한번 말해봐 그래서 그분이 no라고 하셨대요 더 묻지마 내일 너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내일, 다음날 3시간 더 시골로 들어갔는데 연결해준 그 여성분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멈추고 제가 그 여성분을 봤는데 정말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제 통역하는 사람이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어서, 막 깨웠어요 야, 야, 이분이 얘기하는데 빨리 번역해봐 하고 제가 깨웠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지금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그래서 막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막 도망쳐요 그래서 막 골목길에 들어가고 돌리고 다른 길로 들어가고 문이 열렸어요 저기로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 저기로 들어가 들어갔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서양 사람이 간 지는 10년이 됐대요 제가 처음으로 간 거예요, 10년 만에 이야기를 줄여서 제가 그곳에 목사님과 점심을 먹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여기 기도실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입니까? 물었어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계단과 문을 지나서 그래서 문 위에 사인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면 옷 들어오지 마 돼 있었어요, 사인으로 미국에서는 그거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두 명의 중국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성경이 펴져 있었는데 성경이 눈물로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아니, 아니,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때 해체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았거든요 저들은 아이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의 집,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이크 비클, 미스티 에드워드 이런 유명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다른 기도의 집이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처치 네트워크는 700만 명이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만 명 네트워크 가운데 기도의 집이 24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을 하셨나요? 이걸 시작하여 목사님이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이 모든 열방으로 나갈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전 세계까지 가려면 24시간 동안 중보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니라 그래서 여기 구절에 나오신 내가 바수꾼을 성병에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2년 뒤에 제가 중국에 있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래서 그 네트워크 모든 것을 간장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당신들 리더 중에 한 명 만났었다 그때 24개가 기도의 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한 4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7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집 교회 네트워크 딱 하나가 그거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바수꾼을 세우시는군요 왜냐하면 당신이 시온을 향한 갈망이 불타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것이기에 전 세계적 추수가 있을 것이기에 당신의 아들이 돌아올 채비를 마치고 있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인 그 징표 중 가장 큰 것은 밤낮의 기도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표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을 통해 모든 온 지구상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공기로 지금 바꾸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도 24시간 예배가 진행되듯이 그 하늘에 진행되고 있는 24시간 예배와 기도를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지금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기 원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낮과 밤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하트가 있어요 그 중에 몇몇은 케이압 스태프 다른 분들은 다른 기도의 집에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몇몇 분들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분의 손가락은 여러분의 마음 위에 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선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파수꾼을 성벽에 세웠고 그 중에 몇몇 분은 이미 스태프로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임재가 좋아서 그냥 기도와 예배가 좋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긴 있는데 그런데 더 원하고 그런데 왜 더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떨 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 예수님 하나님한테 쉼을 주지 마 예루살렘을 온 국가 가운데 찬송 제목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 주님이 명백 분들에게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어떤 분들은 여기 중보에 대해서 불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와 예배를 위해 You didn't have language for it before tonight 오늘 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묘사할지 몰랐는데 The Lord is thundering to you right now He's saying I have set watchmen on the walls Jerusalem They shall never hold their peace day or night And you who cry out to the Lord Give the Lord no rest 주님께 힘을 주지 마라 Do not be silent 조용히 하지 마라 Until He makes Jerusalem the praise of the earth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의 찬송 제목들 I'm going to pray for you tonight 그런 사람들 제가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 중보의 영이 여러분들께 가기 원합니다 I want to ask Him to set you on the wall as a watchman 그래서 여러분을 그 성벽 위에 파수콘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I want to ask Him to cause your heart to burn for intercession 그리고 예수님께 강구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불타고 원합니다 이때까지 불타고 원하는 것보다 더욱 뜨겁게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그냥 불탈 수 있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냥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이 방 가운데 성령님 이 방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음들이 진동하게 하소서 마음들이 불타게 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아버지 오늘 밤 많은 파수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한국에 있는 기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의 두 번째 기도운동의 파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 이미 일어났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서 올라갔던 모든 중보들 이미 당신이 하신 것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올렸던 그 모든 향 그것이 모든 지구를 덮여 지금 심겼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기도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기도와 예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파수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간증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더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걸 듣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인 거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걸로 콜링한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걸로 콜링한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작동할 건지 이해는 안 가지만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기도를 해주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것이 나라고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 한다면 지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중보에 불을 내려주소서 어떤 분들은 다시 사인업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스태프로 섬기다가 힘들 때가 왔었어요 그래서 방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콜링하는 거예요 다시 성벽에 세우세요 어떤 것이 방해를 하고 여러분들 집중을 망가뜨렸든 그거를 사라지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으로 들어보고 처음으로 이것에 엔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집으로 오는 것을 콜링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와 예배로 섬기는 것을 콜링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소서 앞에 계신 분들 다 눈을 감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지금 돌리세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가져가주세요 나를 소유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든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콜링이 아니라 당신의 콜링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파수꾼에 세우셨는데 당신이 나를 벽 위에 세우셨는데 오늘 제가 예스합니다 당신의 갈망에 예스합니다 당신의 뜻에 예스합니다 당신의 꿈에 예스합니다 하나님 전을 벽 위에 세우소서 하나님 전을 벽 위에 세우소서 set me on fire 하나님 전을 벽 위에 세우소서 저를 벽 위에 세우소서 저를 베avo buen 부장 위에 세우소서 저를 벽 위에 세우소서 저를 벽 위에 세우소서 set me on fire Les b 내 목소리로 전해드려야 해! 내 목소리로 전해드려야 해! 내가 불을! 내 목소리로 전해드려야 해!